어? 이거 뭐야 뭐지 이게? 어? 아 저 총 여기 바닥에다 쏘는데? 이거 아 그래? 아 이게 그렇게 쓰는게 아닌거야 어 쓰는 방법이 있네요 지금 아 아래로 들어가는거네 이거 아 그새 계속 나오는거구나 아 그게 아니야 어? 이게 자동차를 터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라는건가? 활용도가 있네 지금 보니까 아 빨그런지역 있지 아 어 왔네 아 지금 여기다 하는거야 여기다 아 그게 아니야 아 이게 뭔가 이걸 하는거야 뭐 다리를 이거 뭐 오 다리에다 뭐 주사놓는데? 아 그러네 그러네 오케오케 알았어 알았어 어 하나하나씩 이거 해나가는건가봐 내가 할게 이거는 터져라! 아 나 누웠다 잠깐만 아 누울거 같애 아 괜히 앞으로 뛰어갔네 형 지금 누우면 안돼 형은 할수있어 형은 할수있어 형은 할수있어 어 나 누웠는데 B집 너무좋아 오케이 어머나 기다려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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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오 야 근데 이거 은신없게 되노니까 오래가? 오 되게 오래가는데 어 이게 약간 아래쪽으로 쉴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게 무한으로 나오는거 같은데 여기가 어 그런거 같은데 나스트 2라는데? 총알..총알 채워야되는데 총알이 어딨지 나 총알 채워야되는데 총알 채워야되는데 아 뒤쪽에 있어 뒤쪽에 없어? 어 없어 아 여깄네 어디 아 오케이 여기 총알 채우는데 있어 이거 바닥에도 하는거 아니야? 어 이쪽에 한개 더있어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이걸 못봤네 설치하시구요 오케이 설치했구요 와 너무 많아 자 그니까 RS 눌러서 터뜨려야되 아 그래? 어 버튼 누르라고 안떠?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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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렸어 하나 더해야돼 라스트 1 아 내가 무리하지마자 무리하지마자 이러다가 죽는다 했어? 어 터트렸어? 어 터트렸어 지금 한개 남았는데 아 저깃다 저깃다 저 멀리있네 아아 내가 은신해서 갈게 야야 ㄱ 오케이 부사놨네 진짜 터뜨린다 아 이거 운명해서 애들 못죽이나? 터뜨렸어 터뜨렸어 우와 저거 뭐야 우리 하늘에 왜왜 하늘에서 폭탄 떨어진다 와아아아아아 이 개가 뜨거어어어 아이 그걸로 동그란거 떨어지는거 오우 쏴쏴쏴쏴 어 오호허허허 야 이거 그 레알 배틀쉽인가 그 여가 나 그 완전 어 아 맞아 맞아 배틀쉽에도 이거 나오지 이거 하나 있으면은 그냥 나라하나 말아먹잖아 어 완전 완전 말아먹어 다 끝장본이야 야 마블아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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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뒤에 찍혔어 마크 찍혔어 오케오케오케 아아 후테네 다 빼고 말하시면서 가셨네 뭐 위에서 누르라는데 아아 이게 뭐 오케 철회 나이스 이걸 뭐 해가지고 해킹하나 어 터렛이 아니네 뭐 문제가 있다네 뭐 어 오오 어효 어 그렇지 관심법 됐어 이 모든걸 정보를 알아야되다 내가 궁예네 미륵이네 미워 나 머리 시원하게 깎았잖아 나 이르기입니다 아작냈다 도로 하나 아작냈어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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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개서 고맙다 우리의 피자들에게 돌아가자 아 아 아브딘 패러스 람세스 람세스 도로 구입해 도로 구입해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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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자아 천전하고 어 나 무기 좀 바꿀게 으흠 자아 빠르게 해야겠네 뭐야 여기서는 수정이 안 돼 왜? 무기가 수정이 안 된다고? 어 어 어 그러네 그럼 빨리 이 스킬은 뭐지? 다 어디갔죠 관객버리고 난 그냥 awards 이런거 그냥 달려주면서 야 이거 기완이 죽이네 그 카오스 마지막 스킬 어 뭐야 이거 아군이야 적군이야 아이 걔가든 거 보다가 어 하나 갔었구요 뭐가 마지막 스킬이 뭐 좋은게 하나 있어? 그 카오스 마지막 스킬이 여러명 그 라곤에서 그냥 그 심장마비를 일으켜 존나 사기네? 혼돈이네 마이그네로 어 뭐야 어 뭐야 어? 어? 뭐죠? 설마? 설마 이걸? 설마? 설마 여기서? 나 아까 이렇게 됐어 어 뭐야 아까 뭔가 있겠지 영상이 있겠 아 미친 아 개빡아 자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시 서버 렉이 있었구요 갑시다 어 방금 스나이퍼 있다 스나이퍼 어디 어디 한 명씩 다 잡아줄게 야 심장마비를 이렇게 했어 방금 아이고 진짜 한번 보고 싶다 어 수류탄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나이스 나무 나 보여줄게 잠깐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너무 많아 아 죽잖아 얘가 막 막 토하면서 죽잖아 아 그래 방금 토했나? 어 맞아 약간 좀 상태 이상하긴 했는데 저런식으로 저런식으로 다섯 몇 까지 다섯 몇 까지 리얼 데스노트네 뭐야 또 있어 어 죽였어 죽였어 하 나 영화처럼 막 한바퀴 돌면서 여러분들 봤어요? 죽이는거 어 미친 이거 기계한테는 안돼 하하하하하하 아 그래? 아 그거 당연하지 기계가 심장이 있으면 케이캅스지 참고로 루님이 케이캅스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새벽마다 선임이 케이캅스를 틀고 봤다네요 군대에서 준비됐어? 1 2 3 어 뭐야 이거 에이 에이 어 뭐야 재미있고 있잖아 친한 애들이 왔어 와 멈추장 이리선 사진들이 점검으로 그려지네 어 잠깐만 재미있게 선진이 일요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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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탑이 없으시는구나 이거 뽑으면 죽어 더 집어넣는거 아니야? 나도 안다 나 꼬치 먹고싶다 으아아아아아 야 쟤 또 있어? 아 쟤 또 있네 드라군 나왔네 아아 그럼 근처에 또 로켓 런저 있겠네? 어휴 갔네 갔어 자, 놔둬! 자, 우리 움직여야 해 저거 뽑으면 과다출혈로 죽는 상태이냐죠 자, 놔둬! 구입해! 우리 움직임! 가라! 우획 우획 개 수류탄을 미친듯이 그냥 까버려 쟤들 있을 때 미친듯이 까는데? 아, 그래? 어, 잠깐만! 어, 이게 지금 내가 들고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구나 어 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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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 어 아, 두발밖에 못 뜨네 그러네 아, 안죽어 안죽어요 왜이렇게 다 죽어라 오, 잠깐만 나잠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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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왜왜왜왜왜왜 나 완전 중앙으로 그냥 뛰었어 여기서는 형 뛰면 안된다 진짜 어 한방에 깨려면 이거는 좀 원거리 해야돼 됐다 아, 야 가만있어 오, 나, 나한테, 나한테 부탁한다 쟤 내가 쏠게, 내가 쏠게 도망가, 도망가 됐다 나이스, 나이스 어, 한번도 쏠 수 있네 그렇지 어, 뭐야 계속 쏠 수 있네 그렇지 어, 됐네 어 됐어, 됐어 잠깐만, 이거 총알을 충전해주고 어, 총알 충전을 해야지 충전 좀 하고 인간종어로 유탄발색에 소리 너무 크다 와, 쟤 이렇게 안죽어 저거 됐다, 됐다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 죽었지 저거, 터진거지 저거 저 왼쪽에, 왼쪽에 사람들 보여 마모나 어어어 산다, 죽어라 다 죽는다 우와, 저 심장마빈, 단체 심장마빈 완전 어, 레알 심장마빈 그래서 죽어 개좋네 바로 뭐 해봐야겠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, 내 눈앞에서 이게 왜 나와 어, 나를 먼저 때려? 야, 기계 났다, 기계, 기계 나 미안해, 나 깝쳤어 내가 나 미안해, 나 깝쳤어 내가 다 죽여버려! 와, 개 롤러스케이트 타고 오는 줄 알았네 오케이 도망가! 아니, 나 또 할 거야 야! 아아! 죽었어? 아니야 아니야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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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하나 더 있잖아 뭐야 이거? 뭐? 이거 하나 더 있잖아 지금, 드라군 아, 맞네? 다시 재정비, 다시 재정비 이거 끝난 줄 알았네, 나 어, 잠깐만 어, 잠깐만 개 아파 야아아아아아 어이, 가만있어, 아이 누우셨네 저거 갈게 갈게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어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됐어 됐어, 바로 빠져, 바로 빠져 어, 기계로 하아 어 어 와아 개빡신네 이거 그러니까 조개요 터지긴 하는 겨 쟤 사거리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이거 어 이건 그냥 쏴도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나 왜 날라갔어 야 이거 그냥 쏴도 된다 이거 아이 미친 아니, 이러이씨 아 날라가가지고 안 돼! 안돼! 아니, 내 캐릭터가 날라갔어 아, 그럼. 딱, 그, 저거 하네 하나 터진데부터 하네 그럼 왜 아니 아니 방금 오른쪽이나 터졌고 왼쪽이 하나 나올거야 형 왼쪽이 심장마비시켜 저기 빨리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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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딱 나오네 어 이제 딱 나오는거야 잡자 저거 어 어디서 나오는가 저거 왼쪽에서 나오고 그대로 어 나온다 왼쪽에서 나온다 야 이거 바로 폭탄사 마모라 바로 바주카사 그냥 야야야야야 된다 된다 어 걔는 그게 없네 보호가 보호가 나이스 가시구요 아 죽었네 어 오오오오오 내가 죽일게 내가 죽일게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와아아아아아 스나이퍼 엘리트 당했어 와아 아 됐네 딱 세이브됐네 딱 세이브됐어 와아 개념 세이브 진짜 개깜 놀랬네 잡았지 야 이거 스나이퍼 엘리트에나 볼 수 있을만한 아니 팬클럽이 마모님은 못해요가 뭐해요 이씨 돌고래님 지능이 돌고래야 돌고래님 이거 하시면은 있잖아 어 어 혼자 그냥 그 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노놈이 다 뜯겨 죽어 나인지는 못하시면서 저거 어 오오오야 나 쓰러졌어 나 쓰러졌어 야 폭탄 아 뭐야 이거 다시 잡아야되잖아 마지막으로 하나 나온거 같은데 살려줘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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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제가 심장마비 못한다고요? 아 죄송합니다 예 이해했네요 이번에 콜옵의 진짜 가장 큰 장점은 개념 세이브입니다 어 맞아 야 내 알짜 개념 세이브야 어 진짜 리얼 빗나가네 빗나가자 빗나가네 빗나가자 오오오오 아 공굴로 먼저 빡쳐 빗나가자 아리가 좋나봐 나는 여긴 아무것도 안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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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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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둑사 아닙니다 됐다 됐다 와아 진짜 한 번 야 이거 혼자 하면 도대체 한 번 죽여서 쟤 몇 번 다운 시켜야 되는거야 우리가 지금 가만있어봐 다운됐어 다운됐어 어 오오오오 나도 다운됐어 그 대놓고 코앞 코게임이라고 했잖아 난이도가 혼자서 하면 암 걸린다는데 가고있어 가고있어 나이스 그냥 이거는 그냥 멀티가 싱글인 게임이에요 그냥 어 네 완전 싱글 아니 싱글이 멀티인거지 이거 멀티 아니고 코어 맞아봤자 개죽 개죽 그러니까 이렇게 싱글이 잘 이어엏 개같은 맹독충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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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아 그새 제발 제발 좀 켜져라 장거리가 안다 야 맹독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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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개힘들어 와 무선놈의 미션이 뭐 디펜스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